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먼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금을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배대의 아들 야거부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금을을 깊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회계란 무엇인가 참된 회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죠 회계라는 것은 우리가 마치 삶에서 유턴하는 것 같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용서를 받고 그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가장 좋은 예가 사도 바울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회계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몇몇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런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그것을 이제 부르심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른받아 라는 얘기는 우린 부른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이제 특정한 사람들을 특정한 일을 위해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일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게 하십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에는 부르시는 그 사건은 회계 전에 일어날 수도 있고 회계 후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회계하기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부름을 받은 그 감동으로 인하여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용서받은 다음에 그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도 하죠 그게 바로 사도바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회계를 간절히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합당한 일을 하기 위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요한과 베드로 시몬이죠 시몬 베드로 요한 그리고 또 다른 두 분 야고바 요한 제임스라고 맨날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제임스가 한국말로 보더라 야고바 요한 이렇게 이 네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름을 받는지 또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부르심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두 명의 제재만 있다 열두 사람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열두 명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교회의 이름의 모티브도 되기도 했던 그 사건 예수님께서 500명을 먹이신 그 사건 사실 더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남자만 개수를 했기 때문에 여자하고 아이들을 합치면 한 천명 정도 된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실 때 사역을 시작한 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다 따라다닌 사람이 열두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열두 사람 예수님께서 직접 직접 부르신 열두 명만이 제자로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제자로서 인정받아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나갔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부르지 않으면 아무리 따라다니면서 제자가 되고 싶다 한들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제자가 되는 과정은 좀 달랐어요 어떤 사람이 유명하고 라비가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그 스승을 찾아가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제자가 스승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 다 제자로 삼으시지 않으셨어요 직접 부르신 열두 명만이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중요한 걸 한 가지 알아야 되는데 시몬 베드로하고 안드레 두 사람이 이제 부른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베드로 형제 안드레는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안드레하고 베드로 딱 보고 야 내가 사람을 낭낭 오복에 대게 해줄게 라고 할 때에 처음 만난 줄 알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처음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드레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걸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0절을 읽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믄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오늘 요한복음의 이 사건은요 언제 있었던 거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요한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게 언제부터냐 세례 요한이 잡혀갔을 때 이후 잡히자마자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냐 가까웠느냐고 선파하시면서 활동을 시작했죠 이건 세례 요한이 잡히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 예수님께서 안드레와고 베드로를 부르기 이전에 이미 안드레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사실 안드레는 누구의 제자였냐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은 어린 양이다 무슨 얘기예요? 메시아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내가 지금 이 세례 요한과 있을 때가 아니라 메시아인데 메시아를 따라가야지 내가 제자가 돼야겠다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 스승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제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되돌아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무엇을 구하냐 이게 이제 좋게 번역이 된 건데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왜? 뭔데? 뭐였을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되돌아보면서 무엇을 구하느냐 왜? 왜 따라하는데 그랬더니 안드레가 황당해서 뭐라고 여기서 어디 계시나이까 이렇게 번역이 됐죠 영어로 계시면 어디에 머무르고 계신 지금 어디에서 머무르고 계시나요? 질문에 너무 당황한 나머지 지금 어디서 묻고 계세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와 그러면 알 거야 굉장히 은혜로운 장면 같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풀어보면 되게 웃긴 장면이에요 그냥 제자가 되고 싶어서 따라갔는데 스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되돌아보더니 왜 오는데? 어디서 묻고 계세요? 따라와 그럼 알겠지 그래서 따라가서 하루 동안 함께 있었는데 10시부터 하루 동안 함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갔다고 무조건 제자가 됐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당시 요한한테는 제사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잡혀갔을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많은 이들이 아마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제자가 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실상 예수님께서는 대부분의 경우 왜 따라오는데?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또 실망했겠죠 아마 안드레도 이 날이 있고 후에 이상하다 뭔가 좀 이게 아닌데 해서 아마 실망을 하고 물론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긴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서 본연의 일을 아마 계속 했을 겁니다 낚시꾼이잖아요 어부잖아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좀 빈정상하는 마음도 있고 실망한 마음도 있었겠죠 이상한데 제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먹고 오늘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부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딱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곳에 오셔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의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안드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었고 제자가 되고 싶어서 따라다니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따라다닐 때는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이제 드디어 제자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이 말은 대단한 겁니다 단순한 이야기 내 제자가 되게 해줄게 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 구원의 길로 다 데려오는 그런 일을 하게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안드레는 너무나도 기뻤겠죠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베드로도 분명히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좀 불러주세요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거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런 사약을 원하시지 않을까 해놓고서는 난 하나님한테 부른받을 거야 해본들 그건 부른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르심의 주권은 항상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지 내가 불러주세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른받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부른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를 판단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오셔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죠 내가 하나님한테 부른받은 게 맞는가? 라고 의심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거의 100%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을 때 두 가지 반응을 부르죠 대부분의 경우 두 가지 반응을 부르는데 매우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날 부르실지 몰랐는데 이런 나를 부족한 나를? 아니면 지금은 내가 굉장히 바쁜데 하나님께 부른받을 때가 아닌데 부른받아서 놀랄 때도 있고 이렇게 놀라거나 또 어떤 이들은 부르심받기를 너무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네 사람처럼 부른받았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고 당장에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다 그 부르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부르심을 받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 부르심에 응답하느냐 응답하지 않느냐 우리는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거부할 수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징집이 아닙니다 무슨 군인 징병하는 것처럼 너 와 그러면 무조건 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겼다는 외모를 하나님처럼 만드셨다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 대한 주권을 가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의미하는 게 뭐냐?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요 진짜 에덴 동산에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필요도 없는 게 선악과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선악과를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을까요? 왜? 인간에게 그거를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진 생명체의 바로 인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선택할 수 있는 관리를 주십니다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만 그것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사실 구원도 우리의 선택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의 구세주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존중하셔서 그냥 야 니들 믿어 이러면 사실 모든 사람들이 구원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구원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부르심도 당연히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겠죠 자 그리고 부르심은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 우리가 거부하면요 다른 사람이 하면 돼요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시기 위해서 부르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안 하면 충분히 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수두룩 빡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 나밖에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내가 거부 못하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거부할 수도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의 손해죠 자 우리가 부르심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아주 우리에게 큰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큰 명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회개를 하고 나면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새로운 삶도 이미 대단하지만 그 삶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실까요? 우리가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삶을 살면 우리는 이미 자격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격을 갖췄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가장 큰 사건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라는 것 부르심을 부르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나 하나님께 인정받았구나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아주 기쁜 일이고 명예로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삶에서 이룰 수 없는 것들 감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르심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안드레하고 시몬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부르심을 받자마자 즉각 무슨 일을 하느냐 배하고 그물을 버리고 또 야고보하고 요한은 아버지와 일꾼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갑자기 자기의 생활 기반이 돼 어부한테는 그물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배하고 그물을 내려버리고 심지어 야고보하고 요한은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어떻게 예수님을 즉각 따라갈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막 설교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저는 솔직히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그게 이해가 궁금한지 왜 또 목회자들은 그거를 설명하려고 애쓰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가만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되게 시간 낭비예요 왜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네 사람은 어부였습니다 그때 당시 사회적 위치로 봤을 때 굉장히 낮은 계급이고요 하루하루를 물고기를 잡지 않으면 못 살아요 왜냐? 지금처럼 물고기를 저장해 놓을 수도 없어요 그날 잡은 거는 그날 팔아야 되고 쌓아놓고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일 물고기 못 잡으면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하는 게 바로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어부들이 그리고 또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메시아가 오셔서 그것도 자기한테 내가 찾아가야 되는데 직접 오셔서 부르시기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즉 나와 같은 사람이 메시아와 같은 동급의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정신나간 사람이 안 따라가겠습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누군가가 사랑에 빠져서 한 남자가 여자를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부모님과 과직들이 막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그 남자 어떻게 해요? 가족들 버리고 그 여자한테 가지 않습니까? 가족들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여자하고 살아야 되는데 부모고 가족이고 뭐 있어요? 그 여자한테 가는 거지 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한 여자가 너무나도 갖고 싶은 직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직장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있어 그러면 그 여자 어떻게 가겠어요? 가겠죠 집이고 뭐고 가족이고 뭐고 그 꿈에도 그랬던 직장을 찾아서 떠나지 않겠습니까? 당장? 회사에서 어 채용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일 오셔야 돼요 그러면 뭐 아이고 내 집은 어떻게 부모님은 어떻게 두고 떠나 이러겠습니까? 아니죠 부모한테 엄마 아빠 저 거기 취직됐어요 바로 갈래요 그럼 그 부모가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내일 어떻게 가 못 가 이러겠어요? 아이고야 잘됐다 지금 당장 빨리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사실 오늘 보면 야고보하고 요한이 아버지를 두고 이제 바로 떠났다고 했잖아요 제가 만약에 세배되었으면 속으로 만세를 외쳤을 겁니다 왜냐? 가만히 생각해 보시오 시몬 베드라고 요한은 자기들의 배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금물과 배예요 그런데 그 또래인 야고보하고 안드레는 아버지 배에서 일꾼들과 하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다 컸는데 아직도 둘은 독립 못하고 아버지 밑에서 지금 이걸 거기 잡고 있던 거예요 아버지는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런데 두 아들이 갑자기 스승을 찾아가지고 떠나겠다는데 뭐 놀라겠습니까? 속에서 만세를 외치고 있었겠지 드디어 이놈들이 떠난다 이 변번지 못한 아들 놈들이 드디어 가는구만 하고 만세를 외쳤겠죠 이 부분은 우리가 놀라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이 네 사람은 예수님께 부른받는 순간 그 안에 기쁨이 넘쳤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거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당장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자신들에게 아주 큰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배고 그물이고 아버지고 뭐고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일도 아니고요 우리가 피해야 할 일도 아니며 우리에게 아주 명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우리가 초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됩니다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삶 가운데 아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찾아온 거라고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구나 다 부른받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부르실 때에 모든 사람을 똑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만 손해가는 거예요 오늘 이 네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인간 역사상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2천 년이 넘도록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름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 없어요 2천 년이 지나서도 사람들이 그 이름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했던 업적을 기리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이 네 사람 어부의 어부 누가 어부의 업적을 궁금해 하겠습니까 이 네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2천 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기억하는 삶이 될 수 있었고 2천 년이 지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따서 우리나라도 요한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름을 따르고 싶을 정도로 위대한 인물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기둥과 같은 분들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만약에 네 사람이 응답을 안 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 야 너 왜 왜 응답하려 내가 부르는데 감히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만약에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이제 낚시하고 있는데 야 봐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요 아니요 저 낚시해야 돼 물고기 잡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뒤도 안 들어가 보시고 다른 데로 가셨을 거예요 왜? 이미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토인들에게서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마 우리 그리스토인들에게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우리는 감히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토인들이 이 부르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들을 가지고 계세요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형제님 또는 자매님, 지사님, 권사님, 장모님 이러면 대부분의 경우 저를요? 제가? 아니 저 부족한데 아니 저 못하는데요 1년 뒤에 하면 안 될까요? 저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또는 기도를 하다가 강렬한 마음을 주셔서 성령의 은사로 이런 사역을 하라 라고 했을 때에 덜컥 음? 안 되는데 뭐 딴 거 해야 되는데 이제 막 장사가 잘 되려고 그러는데 이제 막 내 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들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 많은 분들이 이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왜냐?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이 부른받음을 너무 오용을 한 것 같아요 너무 자주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사양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가서 부르심을 받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놓고서 난 부른받았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우리 기독교 역사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만들려면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그렇게 하려고 부른받았었습니다 치사님 내가 보니까 그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많은 경우 이렇게 하다 보니 부른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들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목회자들한테도 잘못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권사님 재정부 하셔야 됩니다 재정부를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재정부 뽑으려고 그렇게 막 누구를 부르고 그러시지는 않아요 그거는 목사님이 그 사람 쓰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재정부는 아무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영어들 너무 많이 쓰다 보니 기피하고 싶어지고 회피하고 싶어지고 또 목회자의 삶이 좀 고달파 보이는 것 같으니까 그 삶의 그런 깊은 그런 경험이라든가 하나님이 역사하심은 알지 못한 채 겉으로 보이는 그 부르신 받은 사람들의 삶을 보고는 이제 부른받는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구나 힘든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나오는 그 4명의 제자들과 12사도들도 대부분의 경우 다 숨결을 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위험한 삶처럼 볼 수 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분들이죠 그리고 당사자들은 절대로 자기의 삶이 고달프나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부르신 받은 분들은 교만하지도 않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부르신 받는다는 것은 아주 행복한 일입니다 놀라운 역사고요 또 내가 부른받았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 보게 됩니다 사실 저도 부르심을 받았는데 뭐 그걸 어떻게 발생할 수 있냐 뭐 여러분들한테 다 그거를 증명해 볼 수는 없지만 단편적인 예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의 능력하고는 상관없이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도 감신을 들어올 때도 뭐 솔직히 말이 안 되게 감신을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필리핀에 가게 됐는데 사실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도 이름을 잘 못 쓰고 맨날 초작초작 이렇게 썼던 아이였고 공부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공부를 굉장히 못했었고 사실 중학교 때 필리핀에 갔을 때 알파벳도 못했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안 했으니 역사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국어를 알겠습니까 수학은 잘하긴 했지만 필리핀의 수학 수준하고 한국 수준하고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래서 뭐 입학시험을 본다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는데 그래서 알아보니까 입학시험이 있더라고요 감신도 그래도 또 제가 꼴에 감신에는 꼭 들어야겠는데 아버지께서 협상으로 나와셨기 때문에 사실 협상에 가면 쉽게 들어갈 수 있는데 저는 감신을 가려고 했거든요 감신을 가려고 알아봤더니 편입시험이 성경시험 봐야 되고 역사시험 봐야 되고 국어시험을 봐야 되는데 성경은 어찌어찌 하겠는데 그것도 어려워 왜냐하면 한글로 봐야 되잖아요 국어는 문법을 알긴 뭐가 합니까 제가 주어, 형용사, 동사 이런 것도 구분 못하는데 당연히 떨어질 테고 역사? 역사는 제가 중학교 때 역사 선생님이 방학시험으로 뭘 내줬냐면 지도 기름지에다가 붙여가지고 그려오는 거 시켰거든요 그거 한 장도 안 그려가지고 거의 한 서른데를 맞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하고 국어하고 성경을 보라는데 당연히 떨어지지 이거 어떻게 봅니까 그런데 저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감신을 가야 되는데 목계자가 되려면 신학교를 나와야 되는데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는 다 그러더라고 어떻게 가냐 그리고 무슨 생각으로 감신을 들어가려고 그러냐 그랬는데 우리 부모님이 잘 아시지만 저를 위해서는 아니었고 다른 분들 탈북하신 분을 위해서 그분을 입학시키려고 감신해서 만든 편입 제도를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그분만 알고 있는 편입 제도를 아버지가 아시고 있는 청년을 통해서 알게 돼서 저하고 그분만 특례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게 사라졌죠 그 이후에 입학한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특례 입학을 했는데 감신에 무슨 특례 입학이 있어 그렇게 들어갔는데 무슨 감신에 특례 입학이 있어 그럴 정도로 아무도 모르게 잠깐 있었던 그 제도를 통해서 제가 들어갔죠 딱 인터뷰만 하고 들어갔습니다 물론 가서 공부하는 데 조금 힘들어긴 했지만 이렇게 제 삶 가운데는 전국 교회도 사실 개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 이 전국 지방이 거의 2, 32년 동안 개척 교회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 원래 있던 교회 그래서 여기 있는 교회들은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단임 전도사도 단임 전도사가 지금 3명인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사약하는 것도 그분들이 개척한 게 아니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에요 원래는 이 전국에는 개척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좋은 건 아니지만 지방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들만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집중하다 보니까 제가 개척할 기회라고 들어왔을 때 신경을 못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리사님하고 연천교회 목사님께서 도와주셔서 전국 지역이 딱 20교회였는데 21개의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전국에서는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국에 또 개척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금전적으로 전혀 자유로운 교회는 아닌데 광고 때 아까 영화부터는 광고 때 말씀드렸지만 어제 전화가 왔어요 해성교회에서 2월 달부터 해성교회에서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 저희 해성교회 성도님들이 저 나눔 교회를 지정해서 성교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 나온 지 지금 2년이 넘었거든요 6년 동안 그게 있었지만 사실 해성교회 나올 때 참 어려움들이 있었고 아무것도 못 받고 이렇게 나왔지만 어려운 걸 아시고 2년이 지나고 제 얼굴도 못 보셨던 성도님들이 이렇게 지원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참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고 또 제가 많이 고민하고 있었을 때 또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나눔 교회 축복해주시고 전국교회도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지원해주시고 2월 달부터는 제가 수련목으로 했었던 해성교회에서도 성교비를 지원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게 부른받은 사람의 삶은요 아주 신기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른받으셨다고 한다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흔들릴 때도 있어요 사람인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받았어도 가끔 의심도 되고요 아닌가라는 생각 들 수도 있지만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부른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피하지 마시고 오늘 이 네 사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누군가를 직접 오셔서 부르거나 하시지 않습니다 부른받았을 때 영광으로 생각하시고 기쁨으로 여기시고 의심치 않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길을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삶에서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